자 오늘도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소식을 좀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의 콘서트 아이엠이어로의 투어 2023 서울공연의 2주차 공연의 첫날 공연이 어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어제입니다 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 공연과 관련해서 팬들의 반응은요 가히 폭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첫 주의 공연보다도요 팬들의 반응이 더 뜨거워졌어요 거의 용광로 수준이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SNS에 올라온 어제 공연을 보신 분들 그리고 팬들의 반응을 좀 종합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이에요 그리고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나온 오늘입니다 4일 토요일 아침에 나온 이명웅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하나 먼저 전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진신화 매진신화를 만들고 있는 이명웅이요 이렇게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36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입니다 뉴스인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1위 다음 주에도 1위라고 이렇게 예고를 해도 틀리지 않는 뉴스예요 이렇게 136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에 1년이 48주니까 근 뭐 3년 가까이 이렇게 1위를 유지할 정도로 이명웅이 톡보적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날씨가 좀 추웠고 비가 온다고 해서요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20개가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효도전이다 저녁에는 효도전이고 그리고 낮에는 사랑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히어로 스테이션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공연 전에는 이렇게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삼삼오오 이야기하는 이야기 꽃을 나누는 그런 쉼터 공간이고요 저녁에 되면은 이 공연을 보신 부모님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 자녀들의 효도 공간이다 쉼터다 효도 텐트다 라고 하는 히어로 공간에서 이렇게 난로가 등장한 거예요 어제 좀 추웠습니다 난로가 등장해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콘서트에는 이렇게 간이 화장실에 이어서 히타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팬사랑의 본보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 볼게요 이렇게 히타 20개가 등장을 해서 팬서비스의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어제 팬들의 반응 SNS에 올라온 팬들의 반응을 좀 정리해 보면요 뜨거워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용광로예요 내 생에 이렇게 행복할까요 영웅님 내 생에 이렇게 멋지고 반듯한 영웅님 만남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어제 공연을 본 이후에 팬들이 이렇게 SNS 글을 올린 댓글을 올린 거예요 내 생에 이렇게 행복할까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어제 공연을 보는 순간이 자신의 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공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그리고 어제 콘서트는요 환상 그 자체였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제 공연도 환상적이었다 환상적이었다는 건 지난주 1주차 공연에서도 환상적이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환상적인 공연이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팬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놀라고 미치고 감동하고 기절초풍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놀라고 미치고 감동하고 기절초풍했다 왜 기절초풍했냐면요 이분이 VIP석의 일렬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임용시가 노래를 하다가 관객석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손터치를 한 거예요 기절초풍 숨이 멎었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터치하는 순간 하이파이브를 하는 순간 숨이 멈춰서 기절초풍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제 공연을 보신 분은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줄을 놓고 봤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뜨거웠다고 합니다 뜨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주차 공연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멋진 공연이었다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갖고 가서 그 열기는 2주차가 1주차보다 훨씬 뜨거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댓글에는요 이렇게 갔다 오신 분의 댓글도 있는데 오늘과 내일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1시간 정도 잤나 싶게 통 잠이 오지 않네요 설렘 때문인가 봐요 오늘 잔치집에서 열정을 토할 겁니다 오늘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이 4일인데 토요일 2주차 두 번째 공연에 갈 예정인데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영웅님 만날 생각에 설렘 때문에 통 잠이 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쓰신 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분도 오늘 콘서트 갑니다 너무 좋아서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잠 못 이르는 밤이에요 임영웅 팬 여러분들 영웅시대 여러분들은요 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해서 아 이분은 표를 구하지 못했는데 겉돌적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보려고 올림픽공원의 광장에 한번 가보겠다는 그 열기를 느끼기 위해서 표를 구하지 못했어요 겉돌적이라도 하려고 오늘 갈 거예요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또 재미있는 분이 있네요 마음 따뜻한 영웅시대 영신님 덕분에 제가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표를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댓글 글을 썼는데 한 분이 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날 간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와 이게 영웅시대 여러분들의 따뜻함이에요 영웅시대 여러분들은요 선물을 나눠요 그리고 표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분들에게는 표를 양보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영웅시대의 특징이에요 특징 따뜻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이 콘서트를 가고 싶은데 표를 구하지 못한다는 나는 그런 안타까운 글을 올리자 이 글을 보신 분이 연락을 해서 표를 준 거예요 일요일날 간다는 거예요 꿈같은 일이 생긴 거죠 꿈을 이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요 영웅님 콘서트 가려고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네요 지금 밤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밤을 세우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따님이 표를 두 개를 구해서 원래는 엄마하고 딸이 가려고 했는데 아빠도 보고 싶어 해서 양보를 해서 본인은 또 지방에 다른 콘서트 표를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하고 이렇게 어제 보냈는데 아빠와 엄마가요 그 방석을 가져가는 줄 모르고 그냥 놓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석을 갖다 줘야 되나 아니 방석은요 개인이 가져가는 소지하는 거라고 무대 MC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못 가져오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방석은요 그 지방마다 색깔을 좀 달려야 하는데 가져가는 겁니다 본인 소유예요 그 팬들이 입장하신 관객석에 있는 분들 팬들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또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2주차에 첫날 공연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오늘 이틀째 그리고 내일까지 공연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환상적이었고 용광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한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일단 공연을 보고 그리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고 손을 터치하는 순간 기절, 첫풍, 숨이 멈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제 2주차의 첫날 공연이었다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임혜웅의 콘서트 아이엠이어로의 투어 2023에 서울공연 2주차의 첫날 공연이 진행이 됐는데 이 첫날 공연을 보신 분 그리고 볼 분들의 이 반응을 글을 SNS에 올린 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가신 분들도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고요 또 보호 구하지 못하시고 겉돌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잔치 분위기에서 축제 분위기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